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항공 수송 실적이 여객과 화물 모두 호도세를 보이면서 항공사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인천공항의 2월 주요 수송 지표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급증세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선 운항 횟수는 2만 3,576회로 전년 동월 대비 11.6% 늘었으며 여객 수송은 4,037,895명으로 16.8% 증가했습니다. 설날 연휴와 유류 활증료 감소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했고 외국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 중심으로 노선 공급 편수가 확대되면서 여객 수송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화물 운송도 아시아 및 미국 경기 호조로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수익률이 높은 장거리 미국 노선에서 4만 6,538톤을 처리하며 전년 동월 대비 26.3% 급증했으며 그동안 주춤하던 일본 노선 화물도 11.5%를 기록해 11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항공사의 적자 부담을 안겨주던 화물 부분이 호두세로 전환되면서 항공사 수익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기 호조와 더불어 최근 유럽 경제도 양적 완화를 배경으로 회복세를 띌 것으로 기대되는 등 항공 화물 시장 전망은 밝은 편입니다.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